이거 난 지금 풀면 참 재미있습니다. 좀 길어서 그렇지 내가 짧게 지금 요약을 해서 하려 하니까 두수가 맞는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딱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내가 어 누구고 누구고 모르는 사람 또 있어요. 진짜 하급층은 이재용이가 딱 왔는데 이재용이인지 아닌지 몰라. 근데 중간쯤 가야 다 알아. 3층은 다 알죠. 이렇게 하층에 가면 앉았는데 이재용이가 누군데? 야야 삼성그룹의 그 저거 저거 회장님 아이가 삼성그룹 그룹이 뭔데? 아이고 참말로 꼬라지 딱 웃읍게 되죠 이게. 이게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그렇게 돼. 근데 요 갈 때 내가 푸짐하게 그래도 좀 이렇게 다 가라도 할 수 있고 또 과자라도 좀 이렇게 이렇게 사가지고 그런 거 사갈 때는 그 지역에 그렇게 갈 때는 그 지역 사람들의 지금 하는 빵이라도 그 그쪽에 지역에 지금 활동하는 빵이 있어요. 여기에도 좀 사주고 저게도 좀 사주고 이렇게 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모을 때는 많이 뭔가가 필요하거든요. 한 군데만 주문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가. 그러니까 이 사회에 지금 다가하러 온다는 거지 이재용 회장이. 같이 다가하려고. 그렇게 해갖고 풍성하게 좀 가져갖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이 지금 자리가 끝날 때까지 존중합니다. 근데 존중할 만한 시간이 한 네 시간인데 여덟 시간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다섯 시간 채부터는 막 눌렀고 툭툭 튀어나오는 놈이 생겨요. 막 눌렀고 곤란해지죠 이제. 질량의 법칙으로 에너지가 쓸 때까지는 걔한테 이 에너지가 고갈됐는데도 그 시간을 더 뺏으면 내가 어떻게 터져요? 이런 원리도 들어있다. 무슨 이렇게 이벤트를 할 때는 그러한 것들도 다 알고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가죠. 딱 앉으면 오만 소리 시끄러워요 이게. 그래갖고 요 앉아서 오돌돌돌돌돌돌 해야 돼. 왜? 에너지를 쏟으면서 다가가야 될 짜리. 에너지를 안 쏟고 다가가서 그래.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도 한번 다가가보고 시골에도 오늘 이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그런데 내가 오늘 한번 가보면 좋겠다 부탁을 해가. 그것도 시간을 같이 좀 맞춰가. 그래갖고 마당에 이렇게 뭔가 돼지라도 한 두 마리 잡아갖고 터뜨리고 술도 이렇게 하고 막걸리 한 잔씩 또 드리고 그런데 막걸리 채지 않을 때 쭉 나와야 돼요. 막걸리 돌려놓고 막걸리 엉근하게 채 들었고 거기다가 조금 신용 더 얻으려고 이야기 좀 더 하려고 앉아있다가는 막걸리 좀 올렸놈이 나와서 말하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. 그런데 요런 것들도 계산이 다 들어가야 돼. 국민한테 다가가는 방법이 왜 재성스러워서 그래서 다가가는 중이면 그렇게 다가가야 돼요.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저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이걸 처음보다 녹음을 다 따고 가져가서 다시 이걸 분석을 다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촬영을 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표정과 뭐들을 다 분석을 해서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. 나는 우리 부모님들 회장님들이다 보니까 그것만 들락거리다 보니까 우리 진짜로 이 사회에 우리 부모님들을 보지 못했지 않는가. 요런 것들도 좀 살피고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 사회에 지금 우리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사회를 들러봤는데 나는 너무 사회에 무관심했던 것들이 재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인자 사회를 위해서 우리 삼성이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이 한 방에 너희들 세신합니다. 국민한테 인자 우리 삼성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삼성으로 변하겠습니다. 이러고 그렇게 해서 이런 코칭을 받아가면서 그러면 사회를 위해서 뭐부터 우리가 손 대면 좋을까. 그런 걸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뭔가 봉사를 한다라는 사회봉사를 내가 성장을 한 게 있으면 사회봉사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. 사회봉사는 이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.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어떠한 환경에서 지금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접근을 하면 대기업이 할 일을 했다면 국민들은 금방 돌아앉습니다. 기업적으로. 이래서 지금 현재는 사회가 우리끼리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이 이 사회에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될 때다. 그러면 우리 지역살리기 운동본부가 앞으로 활동을 잘해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일어납니다.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오든 데까지는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. 노력을 해서 30%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. 해가지고 참신하게 일어나서 이 사회 활동하는 것들을 해보고 이런 게 너무 좋다. 좋으면 이런 걸 갖고 우리 사회 기업을 찾아갑니다.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니 너무 데이터도 그렇고 전부 다 정리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기업에 딱 찾아가니까 기업에서 이거 너무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. 우리가 뭘 지원할까요? 뭐 이런단 말이죠.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이런 거 할 동안에 지원을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잘 일으켜놓으면 그때는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국민 앞에 나설 수도 있습니까? 그러니까 오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약속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돼요. 우리 지역의 회사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더 빛나게 키울 수가 있는 때가 된 거죠. 너 그거 잘해라. 저 기업이 뭐냐 하면 우리 주식회사예요. 우리 대한민국 국민 주식회사가 기업들이란 말이죠.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방치해도 뿌리면 우리 회사가 안 되고 저거 회사가 돼. 그게 따로 노는 거야 지금. 그 봉급이라도 받고 그쪽에 혜택이 보는 사람만 붙어있지 다른 국민은 그 신경을 안 써요. 그러면 에너지가 안 모여서 빛이 안 나. 이런 거죠. 그래서 사회 이미지 세신을 하러 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나올 때는 맞다라는 거죠. 왜? 3대는 이 사회를 운용해야 되고 이 기업을 운용해야 되고 인류 사회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3대입니다. 3대 총수하고 1대 총수가 다르고 2대 총수가 다르고 3대 총수가 달라요. 1대 총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. 우리 대한민국이 정확한 방법으로 성장을 한 1대 2대 3대가 있어요. 왜?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울 때 빵그리 아무것도 없이 전부 다 바닥을 내놓고 하늘이 작업을 합니다. 그래서 기업을 할 사람들을 전부 다 앞장을 서게끔 만들어내요. 환경이. 그래갖고 일대들이 막 나와. 일대도 무엇을 할 사람, 무엇을 할 사람 다 정해져 있어요. 제자리에 바르게 나온 사람이라면 그만한 뚝침도 있는 사람이 나오고 이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그만한 질을 갖고도 나오고 이렇게 해갖고 기업이 피라미스로 이렇게 딱 요만큼 위에 정해.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성공을 딱 해서 기본. 어떻게 해? 이 사람들이 가진 자기의 그 이념에 따라갖고 하느님이 전부 다 받아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키웁니다.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내가 해줬냐. 1대는 하늘의 힘을 받아서 진로를 놓고 2대는 2대한테 그 사람의 후계자로 만들어서 1대가 하늘의 힘을 받은 걸 거기다 물리줘서 2대는 팽창을 시킨다. 1대는 진로를 잡아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2대한테 물리주는데 1대가 하늘의 힘을 받지 2대는 하늘의 힘을 못 받아요. 그래서 2대는 회장님한테 이걸 받는 거예요. 받으니까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내 영적인 힘과 너를 지목을 하면 내 영적인 힘도 줄 것이고 또 내 이념도 너한테 넘겨줄 것이고 내가 이제 이루어 놓은 것도 너한테 이렇게 힘이 되게끔 해준다. 그러니까 왕권을 2대한테 넘겨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. 이렇게 넘겨주니까 그걸 다 받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참석해 모두가 같이 동참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. 내한테 넘어오니까 2대는 이 힘으로 팽창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날 대기업 그룹이 생긴 거죠. 그룹은 지금 3대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. 2대가 전부 다 확장을 시켜서 세운 거고 1대는 전부 다 가닥을 잡아준 거고 힘을 줬고 떠난 거고 이렇게 2대가 전부 다 확장을 시켜서 이 엄청난 그룹 회사를 만들어 냅니다. 2대는 1대한테 힘을 받았고 하늘에서 받은 게 아니라서 3대한테 직접 힘을 못 줘요. 그러면 3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? 확장을 더 시켜야 되냐? 아니에요. 1대 2대가 하는 게 진로를 놓고 확장을 시키는 거죠. 확장시킨 거는 기본 힘을 다 키우는 거예요. 이 힘 안에는 무엇이 있냐? 기라슨 같은 가치 확장시키던 일꾼들도 이 안에 다 있어요. 아주 베테랑들, 아주 일을 진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있다고. 이 사람들이 이해될 만한 앞으로 미래층 사진 우리의 힘으로 인류를 어떻게 앞으로 펼쳐나갈 것인지 새로운 이념을 3대는 잡아야 돼요. 그렇게 해서 3대는 2대처럼 팽창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지적인 일을 해야 돼요. 어떻게? 거대한 이 그룹을 지혜로 이끌어야 되는 거죠. 지혜로. 지식이 아니에요, 이 사람들은. 그의 지식이 아니에요. 감사합니다.